소설 한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역시 암기는 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시점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뭐 전지욱 작가 시점 요 시점에 대한 특성 효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외우셔야 되고 소설에서 나온 용어들 뭐 복선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 파악이 들어가야 돼요. 역시 내용 파악인데 솔직히 말을 하면 소설하고 시가 수업에 열리면 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설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읽으면 돼요. 그 내용만 파악하면 약간 독행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안 들어와요. 잘. 그런데 시는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일단 내용 파악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에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인데 일단 또 외울 거. 운수가 좋은 날이래요. 아내가 죽었는데 운수가 좋대. 무슨 표현법이야. 반업법이 되겠지. 그치. 나중에 반업법 역설법 헷갈리면 수업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잘 잡아놔야 되거든요. 표현법 중에 랭킹 1위가 반업법하고 역설법이에요. 대충 쓸게요. 반업법은 너무 대충 놓은 것 같다. 반업법은 여러분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시작은 뭐냐면 반업법은 내가 말하고 싶은 말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 할 때 반대일 때가 반업법이라서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역설법은 모순. 패러독스라고 해서 앞뒤가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령은 뭐냐면 역설법은 하나의 단어가 단어를 모였을 때 이렇게 꾸며주거나 구가 구를 꾸몄을 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뭐다. 역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중학교 때 잘못 배웠어요. 학교에서. 맨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다. 줄쳐라. 반업법. 졸지 말고 써빨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밑둑구두지 반업법만 배웠던 거죠. 생각해봐. 왜 그 시 진달래꼬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 우리다가 왜 반업법이냐면 시 다 읽고 나니까 지금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단 말이야. 이별하기 싫어. 지금. 그런데 말로는 뭐하고 있으니까. 말없이 고의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야. 반업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반업법은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반업법인지 몰라. 생각해봐. 아빠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 장하네. 아주 큰일을 했어. 지금 여러분 상황이 없으니까 이게 반업법인지 뭔지 모르잖아. 만약에 아들이 진짜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이건 진심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반업법이 되려면 상황을 줘야지. 아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100점 만점짜리 시험에 5점 받아온 거야. 5점 받아와서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이놈의 새끼가 아주 아빠들 날마가지고 공부를 못하네. 이럴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봐라. 큰일을 하셨어. 아주 그냥. 장하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반업법이 되는 거지. 그치? 상황이 없으면 반업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상황을. 오케이. 역설법은 뭐라고 했어? 꾸며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꾸며주는 거. 요번에 뭐 나왔어? 이육사 절정 나왔나? 소방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 말 돼야 안 돼. 강철로 된 무지개가 세상에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역설법이 되는 거고. 그치? 정작으로 고운데 뭐하다? 서럽대. 고운데 왜 서러워? 말이 안 되잖아. 꾸며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막 되게 옛날에 클릭비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김상혁이라고 하는 연예인 한 명 가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주운전 했다가 어설프게 역설법을 써가지고 욕 엄청 먹고 거의 은퇴다 집회했죠.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치? 그래서 패러디가 되게 많았어요. 패러디가 되게 많았어요. 혹시 유부남이세요?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역설법이 되는 거야. 역설법은 여러분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 얼마 전에는 법정스님의 무소유에서. 그치? 많이 얻으려면 많이 뭐해라? 버려라. 말 안 돼야 안 돼. 아니 왜 많이 버리냐고.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이게 뭐다? 역설법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반업법, 역설법은 되게 기본이야. 되게 기본이니까 상황이 있냐 없냐 꾸몄냐 안 꾸몄냐 말 보시면 돼요. 자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이야.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대요. 시작을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린다로 시작해요. 여러분 영화 봤던 걸 생각해봐. 웬만하면 여러분. 그치? 영화가 시작했는데 되게 어둡충충하게 비가 내리고 있으면 이거 호러 쪽이잖아. 호러가 되거나 살인이 되거나. 그치? 갑자기 거기서 막 예쁜 남녀가 손잡고 막 하하하 뛰지 않을 거 아니야. 안 어울리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복선이 되는 거야. 아 이 소설이 밖구나 어둡구나 어두운 소설이겠구나라는 게 알리는 보다? 복선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이 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 인력거꾼 노루타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여기까지. 자 인력거 지금 있어 없어? 없죠? 호칭어 중에 첨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실제로 문제 확 됐었어요. 자 시대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그렇죠? 단어가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문 안.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만나님을 전차킬까지 전차킬 마찬가지죠. 지금 전차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차는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지자차만 조금씩은 있지만 전차는 지금 거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역시 여기도 뭐다? 시대적인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보면 돼요. 전차킬까지 모셔다드린 것을 비롯하여 봐요.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을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버스 내린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거야. 제발 뭐하라고. 내 인력거 좀 뭐하라고. 타라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뭐를 버니까? 돈을 버니까. 아 얘가 지금 상태가 크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더군다나 여러분 봐봐. 그 다음 봐봐. 여기도 보는데 10점짜리. 이것도 마찬가지. 10점. 이것도 동전의 단위인데. 그렇죠? 지금은 달라. 다르죠? 그 다음 10점짜리 백통화 서푼 또는 다섯 푼이 짤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적에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뭐했다? 기뻤다. 이랬어요. 자. 10점이라고 친다면 여기 나 안 나왔지. 나가 안 나오면 1인칭 아니야. 무조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나가 나오면 1인칭이고 나가 안 나오면 3인칭이야. 두 번째. 김첨 속마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러면 모든 걸 안다라고 해서 전지라고 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뭐하고 있구나. 파악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보다 앓는 아내에게 여기까지 이때 끊어요. 어? 아내가 뭐한가 보다? 아프네. 그쵸? 아내가 좀 아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뭐할 수 있구나? 사다 줄 수 있구나. 그쵸?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아내가 아프니까 힘내라고 설렁탕을 사다 주는 거야. 착해 안 착해? 착한 거지. 그치? 그런데 아내한테 설렁탕을 사다 줄 정도로 그래도 뭐야?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 그런데 왜 굳이 설렁탕이었을까요? 라고 묻는데 왜 설렁탕이냐면 고기 국물이거든요. 고기가 들어간 고기 국물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설렁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설렁탕을 사가지만 아내가 죽어서 먹어 못 먹어? 못 먹으니까 비극이 더 뭐가 된다? 강조가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옆에 있는데 못 먹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해놓은 거 하고 내용 파악. 그래서 소설은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아까 현지가 우수원할이 아니라 보세요. 이제 보기 선택지를 보라고 했잖아.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데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이 성격을 드러낼 때 쓰지 마세요. 직접 제시가 있고 뭐가 있냐면 간접 제시가 있거든요. 그냥 오늘은 말로만 할게요. 직접 제시는 보통 말하기고요. 나 성격 더러워 말하기예요. 그렇죠? 간접은 행동으로 뭐 하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간접 제시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직접 제시하고 있어. 간접 제시하고 있어. 여기까지도 알아주면 되고요. 당연히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간접에도 뭐가 있을까? 말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직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간접일 수도 있어요. 간접적 말하기라고 해요. 되게 쉬운 거야. 우리 왜 이거는 언제 배우는 거냐면 기본 첫 주 때 배워요.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 들어봤지. 그치?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내 행동에 따르기를 원하는 게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도 있고 간접 말하기도 있는 게 이때 배워요. 저는. 봐봐. 엄마 나도 나이키 운동화 사줘. 이건 직접 말하기죠. 그렇죠? 간접 말하기예요. 엄마 그거 알아? 뭐? 우리 반에서 나만 나이키가 아니야. 뭐 해달라는 거야? 사달라는 거지. 그렇지. 사달라는 거지. 그게 간접 말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격을 드러내거나 주제를 드러내고 할 때 직접 말하기인지 간접 말하기인지도 뭐 하셔야 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완벽하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그냥 돌짚고 던지면 직접 말하기고요. 돌짚고가 아니면 돌려 말하는 건 우회적 말하기라고 해서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선택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감각적인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라고 하면 감각이 뭐냐면 우리 얼굴에 여러분 감각이 몇 개 있어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있죠? 이거 사용을 하게 되면 뭐다? 감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시는 봄에 대한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라고 하면 최소한 심상 몇 개 들어가야 돼? 두 개 이상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거의 있냐 없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될 때 공간이 바뀌냐 공간이 안 바뀌냐. 그 얘기예요. 공간의 이동이 있냐 없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거 좋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게 되면요. 남대문에 있다가 서울역에 갔다가 커피숍에 갔다가 막 돌아다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갈등. 이것도 암기지 뭐. 그치? 갈등이 크게 두 가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학원에 갈까? 학원에 가지 말까? 이게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 되는 거고 안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와서 등짝을 때려버리는 거야. 가라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인간 대 인간의 외적 갈등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도 파악하시고 갈등이 해소됐냐? 해소되지 않았냐? 그런 것도 봐주시면 돼요. 됐죠? 이게 고전 소설이었고요. 고전 소설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읽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 왜? 고어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 비문학이 아니야. 단어 하나 안에 집착할 필요 있어? 없어? 단어 하나 안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 얘기냐면 봐봐. 철수를 사랑하는 영희가 철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삐리리를 주었다 이랬다고 쳐보자. 삐리리를 주었다. 삐리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곡에서 나쁜 곡에서 좋은 곡이 있지. 그러면 되는 거야. 이해 되죠? 비문학은 그러면 안 되지. 비문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만 문학은 꼼꼼히 살펴보는 분위기를 보면 되는 거야. 선물 줬구만. 이해 되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꽂힐 필요는 없어요. 소설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니까 고전 소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비문학 독해예요. 암기라고 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울 건 있잖아.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것도 나오잖아. 내용 전개 방식이라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 많이 읽기. 학생들이 그래요. 비문학이 너무 어렵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내가 물어보지. 당연하죠. 왜요? 왜 당연해요? 책 읽어 안 읽어 평소에? 안 읽어요. 그럼 되겠냐고. 안 되지. 끝이 않아요? 안 읽으니까 어려운 거야. 안 읽으니까 평소에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속도가 겁나 느려요. 두 번째 집중을 못해요. 안 해본 거니까. 집중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비문학이야. 막 읽어. 막 읽다가. 뭔 내용이야 이거. 그치?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냥 눈이 보고 글자를 읽은 거야.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쵸? 맞잖아. 그치? 그러다가 또 내려오다가 어? 뭐야?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똑같잖아. 나도 그랬어. 나는 뭐 안 그랬을 것 같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시간만 잡아먹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지. 그러니까 책 던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칠판 잠깐만 봐요. 독해잖아. 독해 갔을 땐 봐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쓰기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하나의 뭐가 되는가? 문단이야. 이게 문단이거든. 처음에는 한 편의 글을 다 읽으려고 하지마. 어차피 우리 못 읽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돼. 못 읽거든. 일단은 여러분 오늘부터 할 거는 만약에 문장을 세 개까지 읽고 쉬어. 문장 한두 개. 문장 하나. 문장 두 개. 또 문장 세 개까지 읽고 쉬어. 쉬어. 끊어. 야 이게 뭔 내용이었어. 이런 이런 내용이었구나. 오케이. 끝. 그리고 또 뭐해? 또 한 세 문장 읽어. 이해되죠? 그리고 끊어. 그리고 여기 무슨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끊어 읽으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면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단락으로 넘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한 두 달 지나면 난 단락까지는 잘 읽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한 단락은 집중해서 뭐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훈련이 됐으면 다시 뭐 하면 돼? 그 다음 단락 읽고. 그치? 그럼 어느 순간? 다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러분 제발 읽을 때 줄 좀 치면 안 될까? 줄 좀 치면 안 될까? 문학의 관조라는 게 있어요. 관조. 어떤 대상을 감정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가끔 여러분이 비문학을 관조할 때가 있어. 읽을 때 막 이렇게 읽어요. 이게 왜 안 좋으냐면 여러분 봐봐. 읽었다. 집중을 잘 읽었다고 치자. 독해 문제야. 윗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냐 알맞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구름량이 많아지면 뭐 습도가 올라간다. 어? 잠깐만. 이거 아까 봤는데? 아까 봤는데? 봤는데? 어? 씨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뭐 할까 또? 또 읽어. 또 읽어. 또 읽어. 아주 그냥 사랑에 빠졌어. 아주. 어? 또 읽는단 말이야. 근데 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줄 쳐다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딨지? 어딨지? 어? 여기 있다. 빨라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 줄 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줄 친다? 처음에는 다 줄 친다? 다 중요하거든. 근데 알 거야. 지나봐봐. 줄 줄어든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읽고 줄 치면서 읽으셔야 돼. 비문학 독해는 왕도가 없어. 진짜야. 왕도가 없어. 정말로. 근데 5개월, 6개월 꾸준히 하게 되면 진짜 좋아지는 것보다 독해예요. 진짜야.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학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문학 어려운 학생들은 정말 살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문학 어렵다는 학생들은 진짜 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야, 이 시를 읽어봐봐. 읽었잖아. 봐봐. 누이가 죽었어. 누이가 죽어서 너무 슬픈 마음을 좀 종교에서 승화시키니 재막매가라 하니까 누이가 죽었는데 저는 안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진짜야. 놀리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안 와. 그런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치고 소설을 가르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2번이 답 같지가 않아요. 왜? 저는 3번 같거든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정말이야. 문학은 원래 정답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문학은 정말 힘든데 비문학은 아니야.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그래서 집중해서 읽고 많이 읽고 그게 바로 독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법하고 장문도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제 말하기, 그 다음에 장문 쓰기가 들어가는데 말하기에서 외울 거는 대화의 경률,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질의 경률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국어, 공무원 국어 처음 담았는데 이것도 되게 암기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이었나?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얘기하고 재밌었어. 상대방에게 뭐 주지 않는? 어, 부담 주지 않는. 그치? 그게 요령의 경률이단 말이야.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이게 화법이야. 화법. 화법.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둘이 막 대화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공감적으로 듣고 있니, 매체 활용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상대방의 어떤 상화, 처지를 이해하면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니 이런 게 화법이에요. 말하기. 알겠죠? 장문은 뭐냐면 개요표거든요. 개요표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해놔가지고 여기다 기억 이렇게 해놔가지고 얘는 주제랑 맞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 삭제해야겠어. 바꿔야겠어. 이런 거거든요. 출제율 젤 높은 게 이거다? 출제율 젤 높은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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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첫 번째가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거잖아. 그치? 무조건 1대 1로 대응도 해야 돼요. 무조건. 봐봐. 식량 자금률이 저하됐대. 그럼 뭐 하면 되대? 자금률을 뭐 하는데? 상승시키겠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비효율적인 공급 체계래. 그럼 여기 뭐 하겠대? 어, 효율적으로 뭐 하겠다? 바꾸겠대. 그럼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겠냐고. 빈칸이 뭐야? 기술력을 확보하겠대. 여기 뭐 들어갈까? 기술력이? 없다. 그렇지.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출제 제일 많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원인이 세 갠데 대책이 만약에 네 개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원인은 세 갠데 대책이 네 개지. 그럼 제일 흔한 건 뭐냐면 한 새끼가 주제를 안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삭제하는 거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 어떤 경우도 있냐면 3번하고 4번하고 겹쳐. 뭐 하면 돼? 합치는 거지. 그래도 몇 개 되는 거야? 세 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개요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거야. 푸는 거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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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셔야 돼? 풀어 보셔야 돼. 당연하지만 선택지도 꼼꼼하게 뭐 하시고 읽으셔야겠죠. 오케이. 이거야. 자. 한자야. 진짜 공무원 국어 준비하면서 한자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복이에요. 특히 요즘 같으면. 왜 요즘이라고 하냐면 한 3년 전까지는 한자 문제 비중이 모아있어. 계속 줄어들다가 그냥 사자성어 몇 개만 나오고 이런 식이었다가 또 갑자기 막 도금 달고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한자 하면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좋아. 나는 한자를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다 접고 1년간 한자만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1년간 한자만 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 3급 정도 따가지고 오시면은요. 오케이. 난 됐어. 난 이제 한자 됐어. 그래서 무적이 된 거야. 다만 1년간 공무원 국어가 공무원 시험이 밀린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공무원 시험만 공부하고 한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병행이 안 됩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학생들이 한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 만약에 100명을 앉혀놓고 한자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몇 명 맞을 것 같아요. 몇 명 맞을 것 같아요. 한 90명 맞을 것 같아요. 나 빼놓고 다 맞을 것 같아요. 보통 10명도 안 돼요. 100명 중에. 이해돼? 그 말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한자 문제가 나오면 나만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다 뭐하지?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평등한 문제가 없는 거야.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맞잖아.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 시스템이 국어는 100점이 아니면 떨어져. 이게 아니잖아. 어떨 때는 80이야. 근데 합격할 때가 있지. 맞지? 이번 소방 같은 경우에는 90, 95도 썩 잘한 점수는 아니었어요. 난도가 뭐 했으니까? 좀 낮았거든. 그렇지? 문제마다 달아나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한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어려웠어. 근데 내가 한 70 맞았어. 근데 다 70도 안 되는 거야. 애들이 한 60밖에 안 돼. 평균이. 그럼 난 잘 본 거야. 그치? 제 말은 그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할 수가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놔둘 수도 있는 거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한자 한자 막 이런다? 내가 옆에 가서 사자성어 외우고 있어? 아니요. 너무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아? 한자 스트레스 겁나 받는데 사자성어 안 외우고 있어. 아니 사자성어 외우고 나서 한자 스트레스 받으면 내 이해를 하겠어. 사자성어도 안 하고 있는데 한자 스트레스를 웃기고 있어 아주. 한자 어려워? 미치겠어요. 야 이거 명사 대명사야? 이게 명산가? 대명사?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깝깝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사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나만 틀리는 문제에 너만 틀리는 거야. 남들 다 맞는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요? 우선순위를 둬야지.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지금 할 게 없으면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시간 내서? 허래! 한자 외우면 되잖아. 지금 형태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한자를 왜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순서가 어긋난 거 아니야. 그쵸? 쉬워 그 공부가? 한자 공부가? 어렵잖아. 그걸 왜 우선순위에서 빼? 우선순위를 왜 두냐고. 형태서부터 하고 문장부터 하고 품사부터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나중에.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롭혀 자기를. 안 그래도 힘든 공부하면서. 좀 편하게 둬. 편하게 둬. 나만 틀리는 문제 아니야. 다 틀려. 걱정하지 마. 알겠죠? 오히려 여러분 재미있게 볼 수도 있어. 야 너 오늘 한자 문자가 나왔는데 내가 어저께 꿈에 삼자가 보였거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한자 문제 찍었다고 공무원 시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알겠죠? 하면 너무 좋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건 내 몫인 거고. 여러분은 일단은 좀 너무 힘들면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괴롭히지 마. 알겠죠? 이게 한자. 공부 방법은 아니었고 좀 노라고. 노으라는 얘기였어요. 잘 모르겠다.